제 23회 순천 남승용 마라톤 대회가 내일 순천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순천 남승용 마라톤 대회는 내일 오전 9시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팔마 주경기장에서부터 아름다운 순천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5km, 10km 하프코스별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앞서 순천 시민의 탑 앞에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줬던 순천 출신 마라톤어 남승용 선생의 업적과 뜻을 기리며 헌화하는 시간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